나 지면 빵 쩍냐 괜찮아 근데 니가 그럴 수도 있어 이프에서 준비한 무심무치한 불칙은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 문제 다 했고요 마지막 게임 진짜 마지막 게임 있어요? 뭐야 강근이 뭐예요? 아 진짜 지금까지 모든 점수를 뒤집힐 수 있는데 100점짜리다 골든문제다 17점 아 17점 문제 내가 뭐라고 했어 내 호환에 들어가는 글자를 맞춰주세요 1번만 정한 애도 아니고 불 처음 봐요? 물도 아니고 나 알 것 같지 뭐한테는 알려줘 기억이 났다 순간 불 처음 봐요 오스트라알루피테쿠스도 아니고? 어? 불 처음 봐요? 소방관도 아니고? 아 모르겠어 원숭이도 아니고? 원숭이는 오피스텔을 하고 있어 야 오피스텔 내가 저걸 그거 아 저 틀린 거야 못 말했어 그러니까 못 말해서 버논이가 얘 뭐야 어여 우리 대행기 어 우리 대행기 저 비보이 할게요 마임도 보여주세요 어떤 마임 보여드릴까요? 마임 그 벽에 갇힌 거울 속에 갇힌 민규요? 거울 속에 갇힌 민규 됐습니다 정답 Fun 경기 민규 오피스테쿠스 오피스테쿠스 프린세스 정답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어떡해 1등이야 와 나 꼴등이야 와 나 꼴등이야 와 나 꼴등이야 와 나 꼴등이야 연습곡을 한 5곡을 내서 거기에서 채택해주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야 됐어 이게 뭐 되겠어 이러고선 레디골을 적었어 아 나 귀여워 레디골은 걸린 거야 진짜 뭐 보컬 레슨을 가든 어딜 가든 버스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 근데 진짜 못하는 거야 가사 다 틀리고 막 안 돼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 독형이 평가할 때 가사 막 부른 거 그거 진짜 웃겨 나 까먹으면 그 날 남아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사를 개사하면서 계속 했어요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안 먹고 못해 하고 하얘졌을 때 내 맘은 내게 빠진 것 같아 하지만 너는 나에게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잘했지 어마어마한 상품이다 진짜 좋다 좋다 야야야 제작 감독권 해가지고 만약 세븐틴이 출근하자마자 퇴근한다면 야 너무 좋다 아 그래 세븐틴이 출근하자마자 퇴근한다면 너무 좋다 그래 내가 했으면 나 진짜 그거 했을 거야 그럼 딱 3분 만에 끝나는 거지 자료 출연권 너무 좋군요 자료 출연권 너무 좋군요 자 빨리 돌려보세요 졸려야 돌려 돌려 돌린 거야? 어 출연권 갖고 싶어? 그게 근데 이거는 출연권이 아니고 주련권이라서 아아 주련권이라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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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야 주련권이야 주련권이야 주련권은 그거잖아 그렇지 자료를 줄이는 거지 아 아 얼마 안 남았어 에이 야 민규야 우아 진짜 무섭다 너무 싫어 이거 개바 묶어 놨으니까 괜찮아 아 진짜요 이게 양서류면 이게 아 cg야 이게 양서류지 아 근데 이런 거 양서 좀 말해주면 안 되잖아 근데 위험하진 않아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진짜 야 흔들리세요 움직여 흔들려? 안에 흔들려? 와 흔들려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와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빨리 맞추자 근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얘가 움직이니까 맞았어? 파이팅 도겸 왜 있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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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가려줘 그냥 눈을 가려줘 봐 그게 더 안 보여줄 것 같아 차라리 어 눈을 가려 차라리 봐봐 다시 봐봐 독이야 독 어 아 독이 못 줄게 빨리 못 줄게 아아아아아 działa 우와 Treasure 아 아 진짜어리est 어디어따가 어릴 Universe 눈을 딱 하고 그냥 쏙 집어넣어 아 한번 집을게 어 쏙 그냥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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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냥너 나 지금 형이 그 동물이 된 줄 알았어. 물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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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컹해. 뭐야? 형, 그냥 눈을 감고. 얘, 동물이야?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 근데 왜 내가 살 끓었어, 그러면. 물컹했다고. 형, 우리 맞힐 때까지 못 가. 안 해봐, 안 해봐. 아 진짜 제발, 나 또 만지기 싫어, 진짜. 맞혀야 돼, 근데. 얘 움직여 조심해라. 안녕. 아, 너무 길어. 왜 만졌어? 본질, 본질. 쳤어, 내 손 쳤어. 야, 얘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치면 위험해. 야, 얘 스트레스로 죽어. 죽어, 죽어. 아 진짜 제발, 나 진짜. 아, 진짜 만진다. 나 이제 좀 만졌으니까 이제 만질 수 있어. 정답 해. 이 정도 물어야지. 소리를 그 정답으로 하면서 말해. 아, 진짜. 어, 없어. 딱발라도 가야돼, 딱발라도 가야돼. 뭐야? 얘 뭐야? 뭔데? 에블롤 뭐야? 줄 알았어 뭐야? 뭐예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마 도대체.. 가자, 가자, 가자! 맞춰야 돼! 어? 네, 죽어있는 거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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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못 보겠다, 나는. 저거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어... 해야 할 거 같은데. 우리 동생 하는 거 아니야? 죽어, 죽어. 우동면! 정답! 뭐야! 우동면한테 쏟아지 이렇게. 아, 나 진짜 웃어져요, 진짜. 원하는 최고의... 최고의... 와, 진짜 웃어져요. 형, 오늘의 몇 분이 더 좋아요. 아, 나 진짜 웃어져요. 아, 나 진짜 웃어져요. 저희는 이제 가볼까요, 이제 한번? 퇴근! 퇴근! 뿅!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 다음 시간 멤버들 할 때는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내 매력은 뭘까? 고맙습니다! 할머니? 오케이! 할머니 걸렸으면 좋겠다. 오케이, 할머니...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 매력은 뭐예요? 조금만 세워주세요. 헉! 헉! 할머니? 와... 할머니야? 할머니야? 진짜 웃음 보네요, 웃음 보네요. 보냈습니다. 친할머니께 할머니 제 매력은 뭘까요? 그전에 이제 카톡으로... 되게 많이 찾았는데요? 네, 진짜 많이 했어요. 명절... 음... 명절에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명절에... 잠시만요. 네, 명절에 이제 할머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콘서트 오셔서 너무 기뻐요. 콘서트 오시고...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그러자꾸나. 돈 많이 벌어서 내년부터는 할머니 용돈 좀 넣어주렴. 아주 조금씩 말이야. 15초 남았어요. 15초 남았어요? 아, 그러면 아직 안 읽었어요. 이거 읽은 거 나와요? 나와. 메시지 안 나와. 메시지 안 나와. 읽은 거. 응? 안 나오는데? 옆으로 밀어봐. 네. 카톡으로 할 걸 그랬나? 할머니... 일단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몰래 웃고 몰래 울고 내 모습을 숨기면서 버거운 재활을 보내고